안중근 의사도 일본을 협력 대상으로 봤다. 그 동양평화론을 우리는 계승할 것이다. 이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중근이 한국과 일본이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이미 제시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뭐 저거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한중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동아시아의 한중일 이 세 나라가 아시아 평화 전체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어요. 뭐냐 이 세 나라 모두가 자주적 국가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사업을 하는 것. 이게 전제조건이에요. 이유처럼. 네. 그런데 동양평화론을 저술할 때가 이제 여순 감옥에 있을 때였는데 그 시기는 이미 우리가 조선이 완전히 일본한테 먹히기 전에 전이었지만 통감부가 설치되어 있어서 모든 것들을 외교와 그리고 국방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었고 행정부의 일부만 남겨놨을 따름이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이야기하면서 일본 내 이런 잘못된 행동들 범죄자와 같은 행동들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일본은 동양평화를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게 가장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중근 의사는 법정에서도 더위는 동양평화를 얘기할 자격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실제로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쓴 이유가 극동평화론이라고 하는 이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동양 전체 아시아의 평화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왜 망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자주적 국가로 독립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일체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일본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한 나라의 이익에 집중하는 것은 결코 동양평화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동양평화론의 내용을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동양평화론의 목차가 5개의 어떤 내용이 달라고 있는데 앞에 2개만 저술하다가 돌아가시게 됐거든요. 실제로 당시 안중근 의사가 재판관에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동양평화론을 갖다 완성할 수 있게 어쨌든 사형기일을 조금 연기해달라고 했는데 재판관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것을 제대로 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양평화론에서의 핵심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위대한 사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내용이 일단 첫째가 다 기본이 자주국가예요. 동등한 자주국가. 그 속에서 이제 이 동양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는 세 나라가 함께 발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순이라고 우리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 리순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여기가 중국 내 최고의 부동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항일 때 과거에는 여기가 비사벌이라고 해서 우리 고구려 영토였죠. 제가 현장도 다 갔다 왔고 거기에 중국이 최대 조선소를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 항에다 항을 한중일이 공동관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한중일이 공동으로다가 은행을 설치를 해야 된다.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공동이 발전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국제은행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한중일 세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교육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 나라가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철저하게 경제적 도움과 그리고 이런 예속을 하지 않는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동양평화론의 전반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중일이 함께 발전하자라고 하는 그 내용만을 가지고 지금 정부가 안중근 의사가 일본을 인정했다. 일본과 함께 협력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동양평화론 자체를 잘못 이해한 것만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를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이 글이 안중근 의사의 옥중에서 했던 발언 그대로였는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일본은 같은 동양국이면서도 구미 자본국가보다 더 앞장서서 같은 동양권의 민족국가를 침범 약탈 점령하고자 하니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국가와 어찌 어깨를 같이하고 살 수 있겠느냐 그들과는 결코 평화를 논의할 수조차 없다. 맞습니다. 이게 안중근 의사의 불호령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정확한 말씀이셨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따로 한 게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읽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이걸 알고 있는지 지금 안중근 의사는 당시 일본이 강압적으로 조선을 침범하고 조선을 공격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 실제로 안중근 의사가 잘 아시겠지만 의병투쟁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1907년에 일본이 조선의 군대를 해산하죠.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의병이 정미 의병인데 이 정미 의병에 참전을 해서 의병단을 이끌어냈던 분입니다. 그 뒤에 그 의병들이 다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고 또 만주 일대로 가면서 거기에 가서 그 대규모 부대를 이끌고 의병투쟁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이 분이 당시 일본과 적대적 관계를 가지면서 싸웠는데 일본과 화해하려고 했다. 일본을 갖다 인정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난 윤석열 정부 안에는 역사학자들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전직 검사였던 상범 의원이었습니다. 참 환장합니다. 검사들은 책도 안 읽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깊이 이야기하자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과 관련해서 오독을 할 경우에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안중근 의사가 동학군과 관련해서 동학군을 토벌하려고 하는데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학은 위대한 것인데 왜 동학군을 이렇게 토벌하려고 했었을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에 동학이 모든 것이 다 선이 아니었거든요. 동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동학 투쟁을 한다고 하면서 당시에 수많은 약탈을 했던 가짜 동학군들이 실제 존재했고 그 과정에서 안중근 의사는 그 가짜 동학군들을 토벌하러 다녔던 거예요. 진짜 동학군을 토벌하러 간 것이 아니라 가짜 동학군을 토벌하러 다녔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안중근 의사를 갖다가 오해하고 그래서 오히려 동학군 토벌이면 일본의 입장을 갖다가 도와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하는데 당시 안중근 의사의 입장은 전혀 그것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동양평화론 내에서도 안중근 의사가 일본과의 문제 그리고 인종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백인종과 황인종의 어떤 대결들. 그런데 실제로다가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했던 서구인들 이 색상이 이제 하얗던 색깔이 하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아시아 일대를 갖다 엄청 공격하고 착취하고 식민지화 해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으로 아시아인들이 단합해서 그래서 이 서구 세력들을 갖다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주논리가 이 동양평화론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입니다. 그리고 이 동양평화론 을 통해서 이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서구의 나라들보다 더 선진화되어서 선진화되어서 오히려 세계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동양평화론 이 그대로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백범 김구선생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백범 김구선생님의 바로 이제 사회 만국평화론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양평화론이 근간이 되는 것인데 아니 그러면 백범 김구선생 김구선생님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받아서 사회동포주의를 이야기 했는데 그럼 백범이 그러면 일본 찬양론자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동양평화론을 좀 읽다 보면 마치 여기서 모티브를 얻어서 이유가 탄생한 게 아닐까. 아니 실제로 지금 그 이유의 내용이 동양평화론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중일 3국의 공동의회. 그럼요. 공동은행. 그다음에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항. 이런 걸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다 공동대학. 그렇죠. 인재 육성. 이거 지금 이유가 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똑같이. 100년 전에 이미 다 안중근 의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선진적입니까. 이게. 이유에 일본이 있습니까. 이유에 독일은 어떻게 있습니까. 독일처럼 하라 그러세요. 정확한 비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독일처럼 하면 껴줄게. 너는 평화를 논할 자격조차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걸 갖다가 아니 정말 역사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본 천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단계도 높은 차원으로 이제 일본 중국 우리 한국 이 전체가 정말 똑같은 동등한 자주국가로서 우리가 세계를 갖다가 이끌어 나가자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상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걸 갖다가 덮어버리려고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알고 정보를 잘 쥐고 있어야 제대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